안녕하세요. 카이스트의과학대학원의 신희철입니다. 지금 교보문고 Q&A 이벤트를 통해서 들어온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이라고 하면요. 신종 바이러스라고 하면 신종은 새로운 종이라는 거잖아요. 새롭다는 것은 항상 상대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10년 후에 지나가면 지금의 신종 바이러스는 또 신종이 아닌 것인가? 약간 좀 의문이 들어 계실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어느 시점부터에 출현한 바이러스를 신종이라고 하는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교적 분명한 어떤 기준점이 있습니다. 의학사의 전체 역사를 볼 때는 아주 옛날에는 세균이나 바이러스와 같은 그런 감염성 질환이 인류를 사망하게 하는 또 질병을 앓게 하는 가장 주요한 질병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 세균, 박테리아의 질환 같은 경우는 항생제가 굉장히 잘 발달하면서 또 이제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백신 같은 게 잘 좋은 것들이 개발되면서 한 1960년대 후반쯤부터는요. 더 이상 이제 바이러스나 세균에 의한 질병은 인류가 정복한 게 아닌가? 이런 자신감이 의학계에서 아주 충만해하고 팽배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정점이 이제 60년대 말, 1970년대 초반 이럴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류는 의학에서 세균이나 바이러스 질병은 다 정복한 것 같아. 이제는 뭐 다른 질병을 좀 해야지. 연구하거나 좀 극복을 하도록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던 차에 그 다음부터도 1970년대 중반 이후에도 새로운 종류의 신종 바이러스나 세균들이 속속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의학사 전체를 봤을 때 70년대 초중반 이후에 새롭게 인류가 발견한 세균이나 바이러스들을 우리가 이제 신종 바이러스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지금 이제 2021년인데요. 뭐 한 무려 한 50년 전에 발견된 것도 신종이라고 한다는 게 좀 어떻게 보면 의아할 수도 있겠지만 아까 그런 의학사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70년대 초반을 기준으로 해서 신종 바이러스라는 말을 하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면역 시스템에는 아주 중요한 면역 반응의 두 가지 요소로서 항체라는 것이 있고요. T세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 질문하신 분이 언론에서 보셨다고 하는 그 면역 세포들은요. T세포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사실 의아한 일이긴 합니다. 나는 한 번도 코로나에 걸린 적이 없는데 코로나19가 되겠죠. 그런데 어떻게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T세포 반응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을 이제 이상한 일인데요. 사실 이게 실험실에서 또 저희도 연구를 해보았는데요. 한 5년 전에 예를 들자면 2015년에 저희가 채혈해놓은 어떤 그런 피가 있습니다. 거기서 조사를 해보면 그때는 세상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없었는데도 그때 채혈한 피에도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T세포 반응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게 참 신종이 아니고 옛날부터 있던 건가? 그렇지는 않거든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진짜 2019년 말부터 인류에서 퍼진 것이거든요. 여기 한 가지 비밀은 감기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떤 비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코로나, 코로나 하면은 지금 워낙 뉴스에서 많이 나와서 우리가 알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영어로는 SARS-CoV-2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바이러스를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느끼고 있지만 여러분들 들어보셨던 메르스, 또 그 전에 SARS 이런 것들도 다 코로나 바이러스거든요.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고 일반 감기를 일으키는 코로나 바이러스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일부가 코로나 바이러스인 것이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좀 다른 종류로서 우리가 일반 감기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부르지만 아무래도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 쪽에 속하다 보니까 친척 바이러스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요. 약간은 좀 구조적인 유사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평소에 알게 모르게 일반 감기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적이 꽤 많은 사람들이 경험이 있게 되는 것인데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교차 면역 반응이라고 하는데 친척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더 코로나19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도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T세포 반응을 가지는 그런 셈이 되는 것인데요. 한 가지 재미있는 질문을 하셨어요. 그럼 그걸 많이 강하게 가진 사람들은 마스크를 안 써도 안 걸리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은 T세포는요. 아무리 강한 게 있다 하더라도 바이러스에 안 걸리게는 잘 못합니다. 하지만 걸리더라도 중증으로 되는 걸 막아주고 빨리 회복되게 하는 그런 힘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질문하신 거를 조금 변형해보면 나는 그런 건강을 할 때 일반 감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생긴 T세포 반응이 강하다고 한다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될까? 아마 걸리긴 걸릴 겁니다. 그런데 아주 중증이 되고 사망이 되고 이런 일은 안 일어날까 망상이 큰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경증으로 걸린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은 병을 옮길 수는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마스크를 쓴다든지 백신을 만든다든지 하는 그런 일들은 다 내가 기본적으로 그런 면역 반응이 센 사람이건 약한 사람이건 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면역력, 면역력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실 텐데요. 이 면역력이라는 거는 사실은 학문의 용어에는 면역이라는 말은 있는데요. 면역력이라는 말이 사실은 없습니다. 없는데.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어떤 식으로 그 말을 사용하시는 저도 이제 알고는 있는데요. 거기에도 약간 몇 가지 종류의 다른 종류의 뜻을 좀 실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학자로서 또 가장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모든 각각의 바이러스에 대해서 면역력이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은 코로나19 백신을 맞아서 독감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은 독감 백신을 맞아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다. 이건 아직 가장 확실한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어떤 질병에 대해서는 어떤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아직 백신이 개발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적어도 백신이 개발돼 있다면 코로나19 백신처럼요. 우리가 그걸 맞음으로써 그 바이러스에 대해서 면역력을 가지는 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백신이 개발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또 이제 백신과 무관하게 우리가 또 면역력을 상상할 때도 있는데요. 물론 그런 면역력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걸려도 또 경증이 되기도 하고 무증상이 되기도 하는 건데요. 이런 것들은 특별히 우리가 어떤 면역 결핍질환에 걸리거나 이런 게 아닌 이상에는요. 그러한 종류의 면역력을 지키는, 강화하는 방법은 굉장히 쉬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냥 보통의 건강한 몸을 지키는 어떤 그런 거랑 다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예를 들면 충분한 잠입니다. 그다음에 골고루 균형 잡힌 영양, 영양과 잠 이런 것만 잘 지켜도 우리가 기본적인 어떤 백신을 설사 맞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그런 백신이 없는 바이러스에 대한 기본적인 방어력은 그런 것으로 우리가 또 지킬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사실은 모든 과학자들이 100% 동의하는 그런 답은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과학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분들도 그러면 이런 신종 바이러스가 10년 후, 5년 후, 10년 후에 또 올 수도 있는데 그런 거를 위해서 과학자들은 또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하실 텐데요. 이런 거에서 가장 과학자로서 가장 어려운 점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문제가 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요. 우리가 어떤 난치성 암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치료제를 개발하라고 한다면 아무리 난치성 암이라 하더라도 그 문제는 거기 앞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신종 바이러스에 대해서 대비한 연구를 해봐라고 과학자한테 저한테 얘기를 하신다면 신종 바이러스라는 건 알겠는데 그 신종 바이러스가 연구할 대상이 코로나 바이러스일까 또 다른 아니면 또 다른 무슨 독감 바이러스일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일까 아니면 듣도 보도 못한 완전히 새로운 바이러스일까 이런 걸 전혀 모르기 때문에, 예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연구를 진행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가장 미지의 연구 주제에 대해서 연구할 때 가장 겪는 어려움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과학자들은 이게 참 어렵다는 걸 느끼긴 하지만 하지만 누군가는 꼭 해야 되는 건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만의 대답이 하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범용성 전략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평소에 모든 바이러스에 다 효과가 있는 어떤 한 바이러스를 만들어볼까? 그런데 그렇게 되면 하나는 없는 대신 하나는 이를 겁니다. 각각의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한 바이러스의 효능은 좀 떨어질지도 몰라요. 이런 거라도 있으면 또 급할 때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도 제가 또 상상해 본 적도 있었고 또 약간 범용성 백신은 없을까? 하나하나의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률은 떨어지더라도 좀 많은 바이러스를 한꺼번에 잡아주는 그런 백신은 없을까? 이런 것도 제가 연구 주제로 삼기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과학자마다 지금 질문하신 그런 거에 대한 대답은 다른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여기서 한 가지 좀 중요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기서도 다양성이 중요합니다. 과학자들이 또 너나 나나 동일한 방법으로 연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를 하다 보면 그중에 또 좋은 해결책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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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